간다 나 믿지? 아니 이게 어차피 비밀문으로 입력할 수가 없어 야 해지할 수가 없는데? 미안 애들아 잠깐만 야 우리 컨셉을 지워야 돼 다 일로 모여봐 자 우리 2탄이거든? 우리는 형제야 알겠지? 근데 잠깐만 너네들 얼굴 왜 이렇게 무서워? 자 그리고 이번엔 저희가 공략을 알아냈습니다 공략은 요거에 시간이 저거 비밀번호에요 뭐야 앉아서 갔는지 개빨라 안팔형 뭐야 나 서서가는데? 내가 형 어떻게 보일지 보여줄게 나봐봐 자 어쨌든 문 좀 열어주셈 머리 개강해 오케이 오케이 23시 06 그러게 문을 열어야 되긴함 와 썩고수 물이 고였다 누구였어요? 야 얘네가 문 열어버리는데? 일단 작성장 후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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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나와 나와서 잡아 일단 잡아 빨리 잡아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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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도와줘 야 나한테 오잖아 어 잡았다 야 잡았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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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나한테만 그래 니 동생 죽인애는 쟌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어 잠깐만 나 손전등이 내 손전등 어디갔지? 내 손전등 어디갔지?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2306 2 2 뭐였지? 2 뭐였지? 3 0 공 코어어어 아하하아 야 이거 어려워 23 screw 진짜 나 믿고 있음 2312 우리 여기 여긴 식인 종말에서 나가야돼 진짜로 23 enz 아아 야 그거 아니야 야 잘못겠쬬아 야 근데 2316은 조금 빡세다 2316 좀 빡센데 23 누르셈 23 누르고 내가 1 누를게 2 3 1 1 1 1 1 9 9 헉? 꾸어어오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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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대디야 열었다 야 여기 뭐야 실험실인가봐 어 깜짝아 얘 살아있는데? 염섭씨 미친돼지가 있대 일단 세이브해봐 여기에 뭐 있어 돼지가 야 도망가봐 야 아니 밖까지 도망가야 될 듯 야 계속 도망가 계속 도망가 야 쟤 왜 저러는 거임 돼지 여기 꼈음 돼지 여기 꼈거든 어 때려진다 돌로 때려짐 안보일테지만 이렇게 하면 보임 보이죠 지금 아니 이렇게 갑자기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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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이거 열어봐 빠르갔다 이게 조금 열기 힘드네 이게 내가 열면 머리를 넣겠음 넣었음 잠깐만 나 잠깐만 도와줘 침착해 침착해 왼파라 침착해 야 점점 가까워진다 야 이게 안 꽂아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잠깐만 나 떨어뜨림 모르고 님들 우리 여기까지인 듯 나도 살고 싶어 나 죽기 전에 리로드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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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이거 바로 줘봐 야 바로 갖다 이거 꽂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 그래도 뭔가 되지 않을까 여기다 뒀음 빨리빨리 빨리빨리 멈췄다 나이스 야 혹시 모르니까 바로 가져감 뭐야 여기 뭐임 아 레버를 눌러야되네 시간하네 자 내가 가봄 일단 가봄 야 이걸 시간하네 어떡해 미터 내리는거임 나이스 무룡님 빨리 내려와 아아아아악 아 드디어 왔어 무룡님 여기 세이브 테이프 바로 앞에 있음 여긴 뭐지 왜 이렇게 넓지 앞에 뭐 있음 어 도망갔는데 뭐야 우리가 더 센건가 우리 3대1이 3대1이 쫓아가 쫓아 부숴버려 카비 우리를 납치해? 아 맞다 우리가 여기 왔구나 어 여기 거긴데? 여기 거기잖아요 여기 어 이거 문 어떻게 열냐? 뭐로 막혀있는 아 이거 이거 문을 박치기 좀 그만해 됐다 열어 일단 열어 일단 열어봐 야 우리나 왔어 드디어 근데 이름은 뭐가 달라진거야? 잠깐만 우리가 지금 여기를 왜 내려왔어야 됐더라? 우리 발전기 아 발전기 배터리 배터리가 있었던 거 아닐까? 다시 내려가볼까? 어 그러게 여기 길이 여기 문 있는데? 이거 누가 머리로 부셔봐 어 들어왔다 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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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저기 들어가면 안되는 곳임 야 여기 이거 있잖아 이거잖아 이거 자꾸 문 이거네 야 배터리다 야 우리 힘쌤 왜 이렇게 센 거인 가자 이제 그 배터리 충전해서 가기만 하면 될 듯 아 늘어나네 오 자 반대쪽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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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꺼지네 가자 가자 드디어 배터리 꽂을 때가 됐군 그 왼쪽 부분에 꽂는 거임 맞지? 이 열쇠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님? 이 열쇠를 넣고 돌려야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움직인다 설마 이대로 탈출? 엔딩! 엔딩! 어... 어쨌든 여러분들 핸드 시뮬레이터 2대 엔딩을 봤습니다 나중에 이게 기차 타고 나가는 엔딩이었는데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빠잇 엔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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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